다시 틀자 아이고 김홍님 감사합니다 오 뿜기 오 뿜기 오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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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타 4소비 2도류 넣고 5 뿜기 5 뿜기 병번신성 병번개를 안 넣네 병번신성 병번신성의 세모항 병번개 어디갔지 8 4 2 5 6 총 well 2 egg 2 2 2 불, 엘, 불 불 한 개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신성이니까 불, 엘, 엘, 엘 이렇게 할까? 오늘은 따서 갚아야겠다 일단 신성 신성 자체로 괜찮기 때문에 이도료 불 분기로 체력 회복하면서 진행하면 분기 8스택 무장해생 불 분기가 포션이 되어버렸어 덱에서 똥냄새가 불 분기 최고다 불 분기 최고다 아이언클래드의 유일한 영코스트 파워카드 희소가치를 알아주십시오 연탄 자독성 아이언클래드의 유일한 그의 카드입니까? 뭐 자독성 정도는 괜찮지 근데 저거 자독성 옆에 있는 광폭화 광폭화가 문제지 광폭화는 진짜 하나 쓰레기인거같은 음.. 고소한 똥네 이제 광선 휩쓸기까지 데미지 올라왔다 받 açıl삼 로봇 동culos 아이고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골든 블러드 트레일 피트업에서 가자 급할 거 없애 다 썼구나 그리고 깨어난 자를 만나게 되는데 두둥 라가블린 왜 투명해 미츠케타 미츠케타 훌륭하게 성장해 주었구나 날 이제 성굴할 수 있어 잘 있어 아이언클레드 절희입니다 절희 몸박 기습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불붕기 안 썼다 전경기 불붕기 불두약은 써야될 것 같은데 아니 또 왔냐 툴즈 우와어어어어어 지옥불붕기 지옥불붕기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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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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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감민 반갑습니다. 에이 감민 반갑습니다. 아이 뭐 자도 잘 필요도 없는데 아이 뭐.. 뭘 하든 뭐 상관이요. 가운 카드 있으면 기분 좋죠. 앗, 서순. 아이언 클레드 기본은 상관없습니다. 아클도 카우 카드 있으면 좋을 거 아냐. . 예? 죽으시죠. 한계 돌파 포식 이돌이 포식 체력 키워놓자 흙우새 생각해서 행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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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번 신성 행융합 이득의 끝 극한의 이득 기우 노페널티의 코스트 룬시비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 벽돌 무감넣고 기사생절힘 가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전경기라서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래놓고 못 뽑는다 타격 5장이지 4장이네 그래도 하자 소표율 무감 아 그러네 커스텀이라서 골칫거리가 없네 흡혈의 세모항에 포식도 있다 안 먹었다구요? 잘못 눌렀나보네 4 오 3 morally 로 고걸 못 먹네 으흠 어우 벗어 죽을 뻔했다 아 잠깐만 여기서 벗어 죽을 수 있는데 아이씨 불길한 예각은 좋네가지라지 아 애들 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얘도 못 먹나 흐음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아쉽네요 왜 벗을 못하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도류, 머홀란특, 지옥불태움 근데 점점 저건데 흑우새한테 점점 약해지는데 몸박을 빨리 완성을 해야겠구만 앗, 수소는 미친 그 액수성은 미친 7분기 아이고 절힘 서순이구나 포션벨트에 좋던 얘들도 많이 먹고 싶은데 포식극 이렇게 안 나오냐 포식아 일 좀 하자 불풍기 7스텝 연타 불에서 할 거 생겼다 불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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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 더 나왔다 근데 소별이 언제까지 안 나오지? 불풍기 불풍기 왜 불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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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절힘에 손해를 섞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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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탈까봐 조마조마하다... 지옥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다 태울까봐 조마조마다... 다 태울까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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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없나? 바리. 어떡하지? 이제 지우기도 애매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리 안 나오냐? 바리 안 나오냐? 바리 안 나오냐? 바리 안 나오냐? 지우기는 여전히 쓸모가 있겠지? 스피 연락 V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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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식도 자꾸 돌고 여기서 대혼란 파티가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오토였네 이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특히 저거 들어가면은 기설생 들어가면은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 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대혼란 파티 뿜어라 지옥불붕이 으아앗 병속에 불풍기 일반법 잡아서 진화 좀 찾아볼까 아 이건 불풍기라고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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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아니 전경기의 일반법을 몇마리를 보는데 아 아 아 아 아 전 경기가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한단타 아니 진호가 없는데 난타 아으 진호 서승 서승 아 맞다 여기서 딜카드 안 남겨도 오면 야 없냐? 아 스펠이지 아 딜카드를 남겨놔야 기신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안되네 포식 안 돼 다 썼어 불 뿜기에 휩싸여 살아남 폐용요정 기사회생 안 돼 기사회생을 쓰면은 뭐 혼란을 못해 대혼란 파티 대혼란 이거 뽑고 나서 쓰는 거라서 전함 연계도 안돼 야 다 태우면 어떡하냐 어 잠깐만 다 태웠어? 잠깐만 야 잠깐만 저 부장에 태워야지 아이 달팽이 극혐 다 태우면 어떡해 다 태우면 어떡해 다 태우면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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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올 것이가 벌써... 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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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끝까지 포식은 못하네... 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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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바가 빠져있어 조금만 더 깨긴 깨네요 거의 호구새 잡기 미션인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가시 없었으면은 진짜 한수골이 없겠다. 못 잡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잡는 게 나으니까. 깨시 찔려 죽어라. 깼다. 불풍기 우승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아이고 세상에. 진심을 담은 불풍기 최고다. 부탁드립니다. 반박시 깨말못. 다음엔 밸런스를 더 잘 맞춰 올게요. 중튜브 화이팅. 아이 멸치 디럭스님 감사합니다. 불풍기 최고다. 불풍기 최고다. 최고다 불풍기장. 와 불풍기 최고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풍기가 이걸. 따라라라라란. 아니 뭐 카카한테 불풍기를 쓸 순 없잖아. 그래서.